우문의 개념을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입으로 말해버리기 보다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 개념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스스로 개념을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첫째 도식 우문의 개념입니다. 우문, 사실 문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첫 발을 뗐잖아요. 이 우문의 개념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문의 개념은 뭘까? 대체 우문이라는 것이 뭘까? 에서 출발해 봅시다. 그치? 자, 먼저 제가 단어를 적어볼게요. 살, 실, 설이란 단어. 그치? 또는 알, 말, 칼 이라는 단어를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법어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초성, 중성, 종성을 갖고 있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요렇게 나눈 것처럼 살이라는, 살이라는 말을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 천천히 발음을 볼게. 스, 아, 스, 알. 그쵸? 스, 아, 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분리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점, 모음, 점. 이렇게 분리 가능하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요 분필로 분리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분리해 보십시오. 시옷, 아, 리을 해서 더 분리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되죠. 더 이상 분리 안 되죠. 시옷과 아, 리을. 지금 이 자음과 모음에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어. 분리하면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각각의 위치에서 위치에서 소리값, 소리, 소리를 낼 수 있는 요 녀석들. 이 녀석이 바로 우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소리인데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소리의 단위. 소리는 소리인데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럼 첫 번째 개념 뭐야? 우문이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거야. 그쵸? 우문이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쵸, 여러분? 그러하면 우문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소리의 최소 단위라면 혹시 기능은 없나요? 혹시 우문이 갖고 있는 기능은 없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능이 있잖아.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 그쵸? 기능이 있죠? 살과 실과 설 되게 발음이 유사하죠, 여러분. 하지만 뜻은 달라요. 자, 대체 무엇 때문에 뜻이 달라졌나요? 대체 어떤 의문 때문에 뜻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자, 시옷은 똑같아요. 그치? 근데 아 이 어 지금 중성에 있는 모음이 바뀌니까 뜻이 바뀌었죠. 그쵸? 즉, 잠깐만. 그렇다면 이 하나의 우문 자체가 뜻을 갖고 있진 않아? 아니, 아가 무슨 뜻이 있어? 그치? 뜻을 갖고 있진 않단 말이야. 근데 바뀌니까 뜻이 변했죠. 뜻을 갖고 있진 않지만 얘네가 바뀌니까 뜻이 변했단 말이야. 자,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보십시오. 알, 말, 칼을 보시면 아와 리을은 똑같아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만 다르잖아, 지금. 지금 의문이 하나가 바뀌니까 이 말 전체의 뜻이 바뀐 거야. 그치? 그렇다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뜻을 의문 자체가 뜻을 갖고 있진 않지만 뜻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 구분해주고 있죠. 뜻을 변별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아, 기능은 뜻을 변변해지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 봅시다. 개념 첫 번째 뜻을 가진 소리 아니 참, 뜻을 가진 소리가 아니고 소리의 최소 단위죠. 소리의 최소 단위 얘가 뜻을 갖고 있진 않죠, 참. 소리의 최소 단위 두 번째 어떤다? 소리의 최소 단위면서 뜻을 구별한다. 뜻을 변별한다 이거지. 살, 실, 살 알, 말, 칼 이런 것처럼 그치? 뜻을 뜻을 구별한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의문이다. 그러면 의문 자체가 딱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던 자음과 모범밖에 없네. 그럼 의문 자체가 자음과 모범만 있는 건가? 그치? 과연 그럴까?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여러분. 음... 요 밑에 써볼게요. 눈 요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다. 빈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야. 그치? 손으로 만질 수 있어. 눈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발음인데 사람의 눈 있죠. 얘도 눈이잖아. 사람의 눈도 눈이잖아, 여러분. 그쵸? 그런데 한자 말고 한자 말고 한글은 똑같아요. 그러면 뜻을 어떻게 변별할 건데? 분명히 뜻을 변별해야 되잖아. 하나는 스노우고 하나는 아이 눈인데요. 그쵸? 그러면 과연 뜻을 변별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쓰고 한글로는 도저히 구별하지 않는 걸까? 그건 아니죠. 봐봐.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 몸을 길게 발음합니다. 눈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치? 하지만 사람의 눈은 눈 짧게 짧게 발음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긴 발음 있지? 눈 이 늘어난 부분 이 늘어난 부분을 장음이라고 합시다. 긴 소리 장음 그렇다면 이 장음은 여러분 우문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눈 우 자 우문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보면 되잖아. 소리의 최소 단위인가요? 이 우를 더 이상 쪼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여러분 그쵸? 우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 뜻을 변별했나요? 눈 없으니까 눈 사람의 눈 뜻을 변별했잖아. 그쵸? 분명히 소리의 최소 단위이면서 뜻을 구분했단 말이야. 우 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한글 표기할 때 적진 않잖아. 하지만 우문이야. 시험에도 나오죠. 그쵸? 자 그렇다면 잠깐만 좀 복잡해진다. 자음과 모음도 우문이고 우도 우문이란 말이야. 근데 우문은 우리가 적진 않는단 말이야. 적을 때 누가 긴 소리를 적습니까? 그쵸? 표기할 때 그치? 그렇다면 우문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분류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자 우문의 개념을 분류 도식화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우문 문법은 체계적입니다. 문법의 체계를 놓치면 공부 하나 많아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 이 우문은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변별하는 크게 두 개로 갈립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 크게 두 개로 갈린다는 건 뭐야?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치? 이렇게 갈랐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그 기준은 항상 핑크색으로 핑크색? 알겠지? 자 기준 분절성 그치? 자 음을 있잖아. 이렇게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이렇게 분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치? 분절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요 분절성 있으면 분절 우문 분절성 있으면 분절 우문 자 만약 분절성이 없다면 비분절 우문 이렇게 됩니다. 비분절 우문 비분절 우문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 표시도 하자. 분절성이 있으면 분절 없으면 없으면 비분절 우문 혹시 이들을 이루는 다른 말이 또 있나요? 있어요. 분절 우문은 음소라고 말하고 비분절 우문 있죠. 비분절 우문은 운소라고 말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어쨌든 분절 우문은 음소고 비분절 우문은 운소라고 하거든? 그리하여 여러분 여기 봐봐.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결합하면 뭐가 돼요? 우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문이라는 개념 자체는 비분절 우문과 분절 우문을 합친 거야. 음소와 운소를 합친 개념이 되는 거야. 처음이라서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개념은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도식 113개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물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만의 문법 노트를 갖기 바래요. 그러면 훨씬 더 머릿속이 오래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 분절 우문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 또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뭐냐? 자, 발음기관 사실 이것은 도식 2번에 있는 건데 바로 붙여서 하죠. 자, 발음기관의 장애 방해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때 우리가 발음을 한다는 것은 공기를 내뱉는 거야. 그치? 입안에는 공기를 뱉는 거거든? 자, 그때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발음기관 뭔데? 입술 윗닛몸 혓바닥 입천장 목구멍 이런 거야. 자, 이러한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 받는다 받지 않는다 분절음은 그치? 자, 그렇다면 잠깐만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아 그럼 장애가 생기겠지 그치? 그 짓을 따서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면 자음이야 그치? 여러분 발음기관이 방해를 뭐해? 뭐해? 모음이야 그치? 그냥 있잖아 뻥 뚫려 있어 아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발음기관이 방해를 뭐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혹시나 시험장에서 다르게 이르는 명칭이 있을까? 있어 자음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니까 장애음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 발음 이 자음 자체는 절대로 혼자서 단독으로 발음을 못해요 여러분 아들이잖아 아들 모음 엄마 없이는 절대로 발음을 못해요 세상에 엄마 없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 그치? 여러분 엄마 없이는 절대로 발음이 안 돼 얘는 폐쇄되어 있는 거야 엄마가 필요한 거야 얘는 폐쇄음이야 폐쇄음 그죠? 그래서 장음을 발음하면 그아 뭐 항상 있잖아 모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치? 나 항상 아야 끝은 항상 아란 말이야 자, 모음 자, 모음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잖아 그러면 그러면 비장애음 비장애음 또 항상 열려있죠 항상 빵 뚫려있잖아 아 야 그치? 그래서 개방음 개방음 이렇게 불리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쵸? 혹시 비분절음은 장음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비분절음은 다시 크게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소리의 길이 장단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높낮이 있잖아 높낮이 보죠 밥 먹었어? 랑 밥 먹었어는 달라요 밥 먹었어? 올리면 질문이고 어? 밥 먹었어? 이러면 내리는 거면 대답이잖아 대답이잖아 그쵸? 또 강약 에이 싫어 싫어 다른 경험이 좀 다르죠 그쵸?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비분절음은 장단과 고조와 강약이 있는데요 사실상 고조와 강약은 물어볼 방법이 잘 없어 그쵸?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장단이 주로 출제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그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가 많진 않지만 장단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도식 도식을 보시면 우문의 개념 분절 우문의 종류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